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민주당의 폴 김 후보와 공화당의 스테파니 장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버갱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따르면 7일 치러진 펠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개표 결과 폴 김 후보는 총 627표를 획득해 456표에 그친 그리스정 현 시장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펠팍 시장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스테파니 장 후보가 166표를 받아 61표에 그친 글램 폴로타 후보를 제쳤습니다. 이로써 11월 펠팍 시장 본선거는 폴 김 민주당 후보와 스테파니 장 공화당 후보가 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펠팍 시장 본선거에서 한인 후보들 간 대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펠팍 시의원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제이슨 김 후보와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가 각각 승리해 11월 본선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 시의원 예비선거에서는 우윤고 후보, 원유봉 후보가 각각 당선돼 역시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대결하게 됐습니다. 뉴욕 주도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의 평균 휘발유 값이 5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지난 9일 전미 자동차협회 발표에 따르면 뉴욕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0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는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평균 5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9일 현재 5.036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휘발유 공급난에다가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수요까지 늘어나 최근 몇 주 동안 휘발유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출연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배럴당 122.11달러, 이날은 121.5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가 6월 6일 제33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을 갖고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자는 목회학 석사에서 7명, 선교학 석사에서 1명, 기독교 교육학 석사에서 1명, 신학사에서 1명 등입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장상 최우수상 홍연숙, 우수상 김성애, 문인숙, 공로상은 허장길, 이사장상은 나이림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졸업예배에서 홍기표 목사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인용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들이 실패하였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엔 힘을 주신다고 말하며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우리가 속한 교회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국 박사는 혼실을 통해 40년의 왕궁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낸 모세의 예를 들며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걸 박사의 격려사, 백운영 박사의 권면에 이어 홍현숙 집사는 답사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답사했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소속의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은 6월 5일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에서 제37회 졸업 감사 예배 및 학위 수여식을 갖고 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학위 수여자는 교육학석사 김명민, 노성보, 이명덕, 이성주, 이인봉, 전하연 씨이며 신학사는 유호성 씨 등입니다. 학자한 김종훈 박사는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9절을 인용한 믿음의 거인이 되라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요즘 같은 위기의 시대에 올바른 시선, 올바른 무기, 올바른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다위처럼 믿음의 거장이 되라고 역설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